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지방공무원 국어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못 받으신 분 뒤에 또 여분이 좀 있으니까 그 뒤에 앞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씩 받으시고요. 출제 통평, 국가직은 상당히 기존의 패턴에 비해서 좀 어렵게 나왔다. 어렵다는 게 문제 패턴이 사례형이 다섯 문제, 여섯 문제씩 나오고 박스생도 좀 더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크다. 개편된 행정법 시험 체계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게 나왔다. 국가직의 출제 총평이었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그 부류에 들어가긴 하지만 대다수 학원생들이 지방기획도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무난해도 또 너무 무난하게 나왔죠. 물론 지문들 전체 실제 지문들이 이거는 해설, 지금 여러분들이 배포 받으신 거는 해설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분량이 또 꽤 많지만 맞지만 이거 빼더라도 실제 문제지를 보셔도 한 번 서의 폐지 그것도 아주 촘촘하게 빽빽하게 지문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딱 보고 바로 정답이 나올 건 아니죠. 그런데 조금만 읽었다면 읽었다면 정답이 쉽게 우리가 기초 문제에서 여러 차례 보았던 돌발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설강의 해설을 달면서 뭔가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지 않겠느냐 함정 지문들 킬러 지문은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20번 끝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무난하게 그죠 무난하게 별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 가지고 두더라도 어렵지 않았던 그래서 너무 무난하게 나왔죠. 그래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왔다가 쉽게 나왔다가 그럼 쉽게 나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쉽게 나오느냐. 사실 알 수가 없죠. 그게 상당히 혼란 상황이 있는 거죠. 계속 어렵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나왔다가 어렵게 나왔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오는 바람에 수험생 때에서는 다소 조금 특히 공문 조금 한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실망스럽다는 게 변별력 난이도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게 조금 실패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출제가 아주 문제가 허접하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우리가 충분히 늘 봐왔던 기출 판례들 그런 것들이니까 거의 기출 문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왔던 것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체 출제 총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통 국가직에 갈 때는 해설할 때 우리 교재 어디에 있는지 출처를 대보면 그동안 제가 한 4, 5년 동안은 계속 없는 건 없다 있다 해서 출처를 대보면 다 밝혔는데 올해는 출처를 밝힐까 하다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설해보면 출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직에서는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방직에서는 따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조금 특이하다고 한다면 수험생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문에 보면 보통 출제 20문제 중에서 20문제에서 출제하는 교수님을 낼 때 20문제 중에 보통 16문제, 7문제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지?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내는 게 부담이 좀 적어. 왜냐하면 맞는 지문 세 가지는 그대로 끌고 오면 돼. 파일러 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끌고 오면 되는데 틀린 지문 하나만 꼬아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출제 가성비가 높은데 이번에는 옳은 것은 하는 것이 문제가 조금 뭐 굳이 출제 특징을 찾자면 옳은 것은 하는 게 한 여덟 문제가 없는데 거의 한 반 정도가 옳은 것이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니까 세 가지를 틀리게 꼬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문들이 조금 더 수험생 입장에서도 지문은 다 옳은 것, 옳은 것을 주로 익숙하기 때문에 틀린 거 찾는 게 쉽지 하는 거, 틀린 거 하나 찾으면 쉬운데 이거는 옳은 것은 물론 옳은 거 하나 딱 정확하게 바로 알면 1번에서 2번, 3번, 4번 안 봐도 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옳은 것은 또 나머지 지문까지 다 한번 보게 되는 틀린 건 왜 틀린지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출제의 특징을 찾는다면 그 정도 수준이지 그 위에는 특별히 설명이 길게 필요하거나 한 건 아니고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출제 종병은 그렇게 하고 사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두 문제 정도 박스형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 정도로 출제의 경향을 살펴보시는 것이고 세세가에는 간단하게 살펴봐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부터 보면서 또 정리를 할까요 1번, 행정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이이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면 포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이이면 허용되죠 1번, 2번, 불용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 처벌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이 되겠죠 이거는 법규성 X죠 법규성 X니까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한 요리가 다 틀렸죠 2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고시 고시는 3단 변화죠 3단 변화인데 고시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령으로 위임받으면 위임결합 보충 그래서 상위법령을 보충한다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3번 맞죠? 5, 4번 시행령이 형사처벌이라고 가능한 사람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을 벗어났다 형사처벌은 국민한테 불리한 거죠 그런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거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시행령 무기다 교재에 보시면 일반행정직 교재 기준을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저 뒤에 행정입법 파트에 찾아보시면 행정입법 파트에 찾아보시면 페이지를 적을 걸 그랬나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22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직 2022년 교재를 기록했을 때 22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처벌 규정의 위임이 있죠 본문의 맨 마지막에 동원의 5번으로 있을 겁니다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 규정, 형벌 관련되는 것이 위임도 없이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시행령, 행정입법은 위법하면 다 무효로 본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4번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2번, 이건 워낙 기초적인 문제죠 정답은 2번이 됐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2번, 행정입법안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부가한 부담이, 부담이 무효이다 그것만 가지고 사법상의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이것도 부간 파트에서 제가 잘 나오는 특위의 끝판에 1번 액서죠 2번, 부간의 사업변경 2번 질문이 약간 국어적으로 놀라 있는데 볼까요 부간의 사업변경은 종전의 부간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죠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나 그 봐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나 일단 이 지문을 국어적으로 그러면 뭐지?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이런 의미로 되잖아 꼭 맞잖아 전혀 고민 안 했나 그런데 이 지문은 우리가 사후부간은 네 가지가 있잖아 법, 유동사죠 법률의 규정, 그리고 동의, 상대방의 법률 유보, 상대방의 동의, 그 다음에 사정변경이죠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지문은 해당 사정변경이 아니라면 인정이 되진다 인정되는 유일한 경우는 사정변경이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정변경 이외에 법, 유동 세 가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경우가 네 가지인데 이 지문 자체를 국어적으로 읽으면 뭐의 경우만 인정이 된다?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안 읽었습니까? 그거는 취지야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게 왜 틀렸지라고 그러면 했는데 국어적으로, 국어적으로 그렇게 보죠 굳이 이제 함정을 판단하면 그 정도죠 다만, 그래서 2번 틀리고 다만 이제 뒤에서 또 워낙 확실하게 오른 지문이 4번 봐봐 기부, 사용수의 허가 기간, 기간 우리가 맨날 했잖아 독립, 종기고 종기는 기한이고 독립쟁손 가능성 X 제기할 수 없다 4번이 확실하게 맞았죠? 그렇게 되고요 3번, 이거는 부당결부검진원칙 실제적인 관련성에 써서 붙이면 부당결부검진원칙인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는 허용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는데 허용될 수 있고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틀렸죠? X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틀렸고요 맞는 것은 4번 2번, 3번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개인택시면허 특허니까 우리가 맨날 봤던 거죠 그래서 기억은 O야 O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2번 탈락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봤던 것이죠? 특허입니다 꼬리말은 허가이지만 특허 좀 밑에 해설이 있고요 책에 보시면 재량행위 파트에 있죠? 그래서 니언 O 니언은 있어야 되니까 1번 탈락 D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책에 이 지문 자체가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휴직 강론에서 우리가 강론에서 언급이 되는 건데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이 되잖아 보장이 되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에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휴직 사유가 소멸됐죠? 그래서 내가 복직하겠대 복직하겠다고 복직 신청을 하면 복직허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회담 복직명령은 명령을 해야 되는 기속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검은 기속행위 그런데 다만 이거는 굳이 어려운 문제 하나처럼 이거 정도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보기가 마침 보니까 디검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리얼을 보니까 그 밑에 기형, 니언, 리얼과 기형, 니언, 디그, 디얼이죠 굳이 이제 좀 학생들을 조금 헷갈리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또 교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재는 없는 것인데 이제 좀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해서 복직명령 복직명령은 요건 갖춰서 내가 복직하겠다고 신청하면 만약에 이걸 재량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내가 휴직을 복직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경우는 우리가 휴직은 복직이 보장돼죠 강론교재 우리가 또 공무원을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강론교재를 말 나온 게 강론교재 보시면 저 뒤에 공무원법이 나옵니다 공무원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책에서 뺐구나 괜히 말을 괜히 깨냈다 복직은 휴직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죠 이거는 제가 7급 할 때 그 교재는 있었는데 국무원교재 신고를 빼버렸거나 빼버렸는데 복직이죠 복직은 신분이 보장된 그 설명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복직명령을 재량으로 보면 휴직을 했는데 복직 신청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공무원 신분을 행정청의 임의적 의사에 의해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복직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 보장의 취지를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3번 디것은 기속행위 리얼 체류자격변경허가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온 특허죠 기하허가하고 같은 세트로 묶었었죠 그래서 디것 리얼 리얼은 재량행위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한 내용은 기용리언 리얼 굳이 좀 따진다면 기존의 내용대로 보신다면 디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4번 행정절차 옳지 않은 거죠 1번 역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1번 맞는 이야기 2번 교육부 장관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을 임용제청했다면 임용제청 그 자체로서 이유 제시는 다 알려준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심사했던 세부적인 기준까지 다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사건 판례 원문에 보면 원례 원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측에서는 기속행위 재량이 대학 총장 임용제청 부르사건이 있었죠 행정법 교재로 친다면 300페이지 300페이지인데 거기에 보시면 300페이지에 보시면 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건이 있었죠 그 중에서 3번 3번에 보시면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2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 직위해제 처분 이게 우리가 맨날 봤던 거죠 직위해제는 징계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정치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적용된다 해서 틀린 거죠 X 정답은 그래서 3번 4번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처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위법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죠 4번 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 4번 행정법 1번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은 모두 오는 것 비료원칙은 법칙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죠 비료원칙 원문에 보면 나와있는 내용적 교조고 11페이지인 부분이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5고요 5니까 밑에 있는 3번과 4번은 탈락 니원에서 결판 나겠네 평등은 지금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법한 행정처분이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이 됐다 자기구속을 가득했네요 맨날 봤던 불법 앞에 평등을 주장할 수 없죠 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설례에만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니원은 틀렸어 틀렸으니까 있으면 안 되겠다 1번 탈락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D. 국가가 임용격격 살고 있는 자에서 임용격격은 무효죠 국가가 과실로 밝혀내지 못해도 무효기 때문에 하자치유 안되고요 신뢰보호 주장할 수도 없죠 임용격격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엄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신인식 적용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X가 되겠고요 리원 지자체장 부당기업에 나왔던 가장 대표인 거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의 기부체랍 부당기업본전책에 반하여 위법하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6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죠 맞아 그래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가 누구인지 등 인적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죠 이 사람이 실건축주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실질적인 경우까지 심사할 경우에 허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행정청이 허가할 때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으면 건축을 한다 건축은 사람보다 건물을 짓는 것이 물적인 시설에 포커스에 맞춰 있기 때문에 2번 시도경찰청장 횡단보도 설치는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이니까 처분 송호죠 2번 맞고요 3번 국유재산 무단점이자 변상금 이건 변상금으로 기속행위 재량일 때 하명이죠 하명이기 때문에 요건 갖추면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을 허용해져 있는 기속행위죠 맞고요 4번 공유소면 점령 사용과 꼬리말을 허가이지만 특허의 대표적인 것이겠죠 심으셔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4번 이거는 특허죠 4번이 틀렸고요 X 자 7번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취지는 뭐야 정보공개청구 했더니 공공개관에 공개를 안 해줘 거부 사유가 뭐냐 했더니 너 이 정보를 공개해서 가져가서 권리구제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이거는 공개하더라도 그 정보 가지고 권리구제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굳이 그러니까 공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행정청의 논리죠 공공기관 측에서 비공개의 논리지만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는 사유는 그래서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재 보시면 546페이지 546페이지 보시면 정보공개법 누구나 되죠? 아무나 됩니다 권리 남용의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측에서는 공개를 거부하면서 자꾸 이런저런 논리를 내세우잖아 그래서 1번 판례 보시면 껍세이 보는데 마지막에 있잖아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 문장을 살짝 틀어놓은 거죠 그래서 1번 아까 틀어놓은 게 그대로 나왔네요 1번은 맞는 식으로 5가 됐고요 2번의 키워드는 회의록이죠 회의록은 의사결정 내부 검토 과정이죠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데 틀렸죠 2번의 정답 회의록 세 가지가 나왔었죠 이거 2번 틀렸고요 정답 2번 3번 이거는 비공개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겠죠 막연하게 개괄적인 사유에 대해서 공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비공개 사유 8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X 4번 현재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안 가지고 있다는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죠? 둘 다 기출문제에서 다 다뤘던 지문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 2번 되겠습니다 2번 되겠죠? 8번 행정처분 위법성 1번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그 처분을 위법하게 된다 틀렸죠? 불고지 오고지는 법에서 행정심판법의 특별 규정이 있지만 불고지 오고지 했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교재로 보시면 행정심판법 제일 마지막에 소송법 바로 직전에 있을 겁니다 교재로 보시면 일반 행정주의 교재에 대한 845페이지 845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법에서 맨날 봤던 거죠 불고지 오고지가 있을 때는 법에서 불고지 오고지에는 특별 구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 때문에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1번을 틀렸고요 정답은 1번 바로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행정처분이 나둥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그러니까 국가배사가 보는 거죠 취소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해서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고위과실이 곧바로 인정이 되지는 않죠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고위과실 불법의 인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2번 5 3번 절차상 하자로 취소 판결에 선고되어 있죠 기속력은 취소 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이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은 다음에 동일한 처분에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제 처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죠 3번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처분을 한 권한 처분청에 속하는 것이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기속되는 것이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자해지고 말 기억나나 A 행정청 권한이야 그런데 B 행정청이 했죠 그럼 그걸 바로잡아야 되잖아 바로잡는 건 A다 B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A가 지 권한이기 때문에 B가 잘못하면 A가 바로잡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결자해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잡는 것도 누구다 비행정청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약이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마 취소파트에서 취소파트에서 80년대 나온 판렬에서 요즘 조금 뜸하다고 하긴 한데 이것도 역시 모의고사에서 한 번 다뤘던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결자해지고 하는 표현들을 아마 썼을 겁니다 제가 주문은 일반 행정직 교재 431페이지 페이지를 적을 걸겠나 또 안 적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 지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물론 1번이 워낙 확실하게 1번에서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봤던 거죠 정답 1번이고요 9번 영업의 양도와 지위성계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20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허가의 특수버전을 해서 뒤에다가 적어놓은 거 있었죠 그것도 거기 그 지문에서 거의 빠지지 않죠 1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성계 신고 수리는 양도인 명의가 양수인한테 넘어가니 여러분들이 업무처리 할 때는 누구한테 확인해야 돼? 양도인한테 절차 밟으라고 했죠? 사전통지 의견 청취하던 절차를 밟아야 된다 1번 2번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에 대한 인과를 한 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 면허을 주셨다 이건 정확하게는 개인 택시 면허라는 말이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죠 개인 택시 면허는 대인이다 대물이다 대물적 특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할 때 양도 양수 인과를 해서 양도인 명의가 양수인한테 넘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양도인이 영업을 하면서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 그걸 그대로 넘겨받은 양수인한테 넘어가 있는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게 가능하죠 대물적 특허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죠 2번 3번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는 민사정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3번 맞는 거죠 따로 민사정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구할 수 있죠 원고적 개인정이 됩니다 3번 5 4번 이거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 되었지만 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있기 전이죠 여전의 명의는 누구 명의니까 양도인 명의니까 보통 우리가 양도인 잘못한 것을 이유로 양수인한테 처분한 것은 지위승계신고 수리에서 명의가 이전된 상황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넘어갔지만 명의 이전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럼 이번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이 영업하다가 잘못했을 때 법적 책임은 여전히 현재 허가 명의자인 양도인한테 책임은 되요 또 우리가 넓았던 거죠 근데 양수인에게 얘기 속입니다 틀렸죠? X 정답은 4번 5 1번 3번 4번 다 허가 특수버전의 거 뒤에 328페이지인가 328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다 나와있는 내용들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 법규 위반의 여러 사업정지처분을 가로운 과징금 키워드는 과징금이죠 그리고 사업정지 가로움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갑이 현실적인 위반 행위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을 받았다 과징금의 경우에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행위자는 쉽게 생각하면 버스 회사에서 기사가 잘못했다 법 위반은 기사가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갑 업주인 갑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게 가능하죠 1번 5 2번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과징금의 경우는 고의과실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세 이런 것들이 다 고의과실 불효였죠 3편의 실험성 확보 수단 중에서 그리고 영업정지 이런 것들 다 고의과실 불효 고의과실 필요한 건 뭐였지?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고의과실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제재는 고의과실 불효였죠? 고의학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X 그 다음에 과징금, 판례 쭉 나와 있는데 판례 뒤에 보시면 이 내용이 판례 제목으로도 뽑혀있을 겁니다 행정직 교재를 기준하다면 저 뒤에 과징금 뒷부분에 그 내용들이 다 판례로 나와있죠 교재를 보시면 674페이지입니다 674페이지죠? 거기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이 답 3번 과징금 부과처분 하명이잖아요 급부하명이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죠? 맞고요 4번 과징금 법적 한도 초과하면 전부 취소입니다 초과한 부분만 일부 취소는 안 되죠? 4번 5 정답은 2번 11번 국가 배상제도의 설명 중 옳은 것이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직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공무원의 직무는 공익 플러스 몇 가지 있어야 돼? 사익의 보호 취지까지 있어야 되는데 공익만 위한 것이다 사익 보호 취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배상책인 부정이죠? 1번이 바로 정답이지 옳은 것이죠? 2번 비권력적인 작용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경제 작용만 포함되지 않지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인 작용은 포함되죠 광희설이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이런 타인의 채무를 변장경에 해당함으로까지는 맞아 비채 변제죠? 그런데 어떻게 사후 정산이 됩니까? 피해자인 국민한테 반한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 번 했었죠 그래서 공무원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국가가 있잖아 이렇게 삼각형 구도잖아 경과실일 때는 책임이 없죠? 없는데 여기에 배상을 했어 그러면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머지 사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여기로 구상권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쟁점했잖아 결론은 구상권 허용이 되죠? 그런데 3번 지문은 타인의 채무를 변장경에 해당함으로까지는 맞아 비채 변제죠? 그러면 대신 얘가 국가가 책임지고 공무원이 대신 변제를 했으니까 국민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 그냥 그대로 배상받고 빠져나가고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구상권 청구하는 거지 그런데 이 4번 지문은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하는 의무가 있다 틀렸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 그림 한 번 그려서 이거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한 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다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교술 문제집 변호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데서 다 지문을 다뤘던 거죠 고약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X 4번 사실 이거 맨날 나온 거잖아 영조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4번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죠? X 정답은 1번 12번 행정벌 옳은 것이죠?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틀렸죠? 독립된 겁니다 각각의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있죠? 틀렸습니다 X 이번 통고처벌은 법정기관 납부하지 않으면 해제 조건은 행정처벌이 틀렸죠? 통고처벌은 처벌해야 돼요 최근 5년간 한 번씩 10번 이상 나온 단골 지문 3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벌은 효력이 소멸되죠? 3번이 맞네요 과태료 처벌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불복할 건지 이의가 있는지는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준 거죠 그래서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효력이 소멸되죠? 3번이 맞나지만 4번 법원에 하는 과태료 재판은 이거는 소송에서 적용되는 신뢰본칙 신뢰본칙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은 바로 처음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본칙이 시용될 상황이 아닙니다 왠지 느낌은 재판에서 신뢰본칙이 시용될 것처럼 보이는데 과태료 재판은 우리가 과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 지금은 질서위반 규제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본칙의 전제가 뭐야? 공적인 견해 표명이잖아 행정청이 과태료 얼마 부과한 거 이의제기되면 효력이 소멸되고 법원에서 다시 최초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본칙의 요건인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는 것들이 논의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신뢰본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과태료 질서위반의 규제법의 도입부의 판례사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658페이지죠 군문교재는 질서위반의 규제법 거기서 여러분들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4번 틀렸죠 틀렸고요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3번 다 쉬웠던 질문이네요 13번 행정상 강제집행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못하고 이것도 기억 최근에 대집행에서 맨날 나오는 철거 명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퇴거라는 명령이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퇴거 의무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호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억은 맞죠 맞으니까 O야 O니까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3번과 4번은 탈락 니언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청에서 철거를 구할 때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청구할 때 채권자 대입권이죠 국가에 대해서 다만 이거는 방법은 민사상 강제집행이죠 그래서 타력집행이 기본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니언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일반재산대부료직업은 사법상 부무유관계임으로 가지는 맞아 다만 이거는 대부료의 경우에 일반재산의 경우에 국유재산법이 특별규정이 있죠 국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할 때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민사상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취지죠 이거는 행정상 강제집행 관련된 거로도 잘 나오고요 교재 보시면 이거는 요 지문 그대로 있는 게 공법관계 사법관계 우리 책에서 앞에 108페이지 교재 보시면 108페이지 공법관계 사법관계 내용으로서 나와 있을 것이고요 군문책은 90 몇 페이지냐 90 앞에 94페이지인가 94페이지구나 94페이지 보시면 그 뒤에 판례사안이 있었죠 일반재산의 대부료 그게 나오면 사법관계이지만 그러나 대부료 안 냈을 때 밑에 비교판대로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디겟 틀렸고요 X, 리얼 장례식장 사용 중저임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비대체적 자괴이무죠 대집행이 대상이 안 되는데 된다 틀렸죠? X 정답은 기억력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성결문제 판례입장 무효이죠 그때는 무효라는 것과 함께 세금반환 판결을 할 수 있죠 무효는 성결문제로서 당연히 성결문제로 심사가 가능하죠 효력부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5 2번 영업허가 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장에서 법원은 취소사회에 대한 화장이 있는 경우에 위법의유로 배상청구가 있다 이 지문 자체가 판례로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결문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잖아 그럼 반대로 읽으면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위법성 판단은 성결문제로 심사할 수 있으니까 배상책임이 있다 이렇게 읽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보니까 취소사회가 될 때 위법의유로 배상청구가 인용할 수 없다 틀렸죠?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배상청구 인용할 수 있죠? 있는 데 없다 틀렸죠? 2번이 X 정답 2번 3번 물품 이것도 마오 같은 거 나이로 속에 발급받은 운전면허 그리고 하자 있는 수의 면허 위법하지만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그래서 함부로 효력을 부인 못하니까 형사재판에서 효력 부인 못하니까 그래서 무죄죠? 성결문제의 네 번째 패턴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무면허 수입자가 승립될 수 있다 맞고요 4번 영업허가 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가 돼야 해서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성으로 취소가 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회의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취소의 취소 기억합니까? 허가 받고 영업하다가 취소됐어 그럼 영업하면 안 되지? 했다 무허가 영업이죠? 그런데 그게 취소가 다시 취소가 되면 판결의 효력 중에 형성력 형성력은 소고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취소 판결이 내려져버리면 허가 취소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허가가 되살어나죠 이것도 우리가 그림으로 맨날 그렸던 거잖아 허가 받고 영업하다가 허가가 취소된다 영업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영업했다 그럼 행위 당시로는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사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취소가 취소가 되죠? 취소가 취소가 되면 판결의 효력 중에 형성력이죠? 이 취소는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효력이 소멸되고 소고표죠? 그래서 이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원래 있는 처분은 수익적 처분은 되살아나는 게 좋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허가는 처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영업하기에는 무죄다 무허가 영업부분에서 형사기소에서 무죄이 된다 고약이어야 되겠죠? 그 4번은 고약이야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 우리가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다 봐왔던 질문들입니다 15번 그래서 14번 그래서 2번이 됐고요 15번 공법상계약 옳은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순치 그대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1번 X 2번 국립어류부설주차장 이거는 행정재산이죠? 그래서 위탁관리용력계약 표현은 계약이지만 특허입니다 그래서 공법상계약이다 틀렸죠? 2번 X 3번 공법상계약이라도 공법상계약은 우리가 민사소송이잖아 당사자소송이 아니죠?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한다 틀렸죠? X 4번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해설 최근에 이게 의외로 이게 모의고사치면 정답률이 낮게 나온 데서 제가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뭐야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은 다 사법상계약으로 본다 그래서 아마 책에 보시면 공법상계약의 저 뒤에 공법상계약과 비교돼서 사법상계약에 해당된 데서 최근 판리했죠? 생각보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자원회수 종량제 봉투 재활용 물품들 이거 회수하는 거죠? 다 사법상계약으로 봤었죠? 교재 480페이지 일반행정직 교재 아 482페이지 일반행정직 교재 보면 매일 뒤에 생활폐기물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이거 최근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할 때 보셨던 분들은 이거 의외로 정답률이 낮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막 책에서 찾아보라면서 그래서 설명했던 거죠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4번 사법상계약이 좀 맞는 질문 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옳은 것 찾는 거니까 자 16번 옳은 것이죠 원고의 청구가 유회되던지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법리에 적합하지만 판단된 법원은 주장이나 신청에 없어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사정판결 이 질문의 취지는 뭐지? 사정판결은 신청, 직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주장이나 신청 없어도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 1번이죠 2번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정지처분효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취소하는 처분하여 올면서 이거는 뭐에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판결효력 중에 형성력이죠 형성력은 취소 판결에서 얘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 별도로 취소한다는 행위로 하지 않아도 없어지는 것이죠 형성력에 배치되기 때문에 3번 공사중지명령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법원처분 취소소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의 적봉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판력에 나왔던 거죠 책에서 한번 C급으로 되어져서 중료도는 조금 떨어지려면 이것도 역시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질문이죠 교재를 보시면 판결을 효력 중에서 기판력 기판력 파트에 이 판례가 있었죠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반 행정직 교재를 기판력 파트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 960페이지 960페이지 7번 판례로 있죠 960페이지 7번 판례로 있으니까 쉬는 거잖아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어 공사중지명령 나한테는 침입적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어 그런데 취소송에서 기각됐죠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는 부분에 기판이 생긴 거잖아 그런데 내가 미련을 부지지 못하고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했죠 해제 신청하니까 행정청이 거부를 당한 거잖아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신청에서 거부당을 소송을 타서 다투려니까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잖아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내가 볼 때는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니까 위법한 공사중지명령은 해제해달라는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처분성 오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런데 법원에서 보니까 이미 공사중지명령이 되니까 소송이 되겠고 뭐가 생긴 거야 기판력이 생겨버린 거야 기각 판결 받고 기판력이 생겼죠 그런데 해제 신청권을 인정하는 전제로서 뭐 주장하는 거야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니까 나한테는 해제 신청권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리고 C급에서 잘 나오진 않는다고 했는데 나왔네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은 틀렸죠 X 다툴 수 있다 틀렸죠 X고요 4번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것저것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처분할 수 있죠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동일 동일 동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죠 다시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없다 해서 틀린 거죠 X 16번 정답은 1번 17번 행정청 A행정청이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 4번 B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했다 옳은 거 굳이 사례용을 한다면 요구하고 17번 18번 정도가 되는데 아주 편의한 문제입니다 1번 B행정심판위원회 기각제기를 쓴 후에 A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건 우리가 기속력은 인용에만 되지 기각에는 인정이 되지 않다 했죠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심판에서 이겼지만 기각이니까 그러나 지가 직권치수상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고약이 1번 X 2번 갑이 취소심판을 제기했을 때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겼다 인정하면 처분 변경명령 제기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있죠 우리가 취소심판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명령 제기죠 취소명령 제기는 아니지만 변경명령 제기로 남아있으니까 2번이 맞죠 O 정답 2번 3번 무효확인심판이 제기됐을 때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냐 하면서도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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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왜 이야기야? 사정재결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사정재결, 앞에 전제가 무효확인 심판이죠. 무효는 사정재결 안 된다. 이것도 우리가 요즘은 그대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몇 번 봤던 거죠. 그래서 무효의 경우는 사정재결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허용된다 해서 틀린 거죠. 기각할 수 있다. 틀린 거죠. X. 4번 B행정심판에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재결 자체, 이것도 봤던 질문이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소송 가야 되는 거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 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가 안 되죠. 행정심판은 재심판 청구가 안 되잖아. 단심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다시 행정심판 청구가 있다. 틀렸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두 번 봤던. 진짜 모의고사 출전을 다 밝힐 거거든요. 다 나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 밝히는 게 쑥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자기 책에서 다 놨고 수업에서 다 놨다. 그렇게 자랑하는 게 오히려 좀 너무 면서로운 거죠. 다 기본적인 사항은 늘 우리가 봐왔던 지문들이죠. 이걸 적중을 못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못하니까. 오히려 호들갑드는 사람들이 신뢰가 좀 떨어져요. 그럴 정도로 지방지 문제는 워낙 평이하고. 계속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한 문제, 킬러 문제는 한 문제 정도, 킬러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그냥 무난히 무난히 끝까지 무난하게 끝나더라고요.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됐고요. 18번. 각 사례죠. 그것도 사례형이라서 조금 고민하니까 긴장했는데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A 시장으로부터 3월에 영업정기처분을 받은 속박업자. 갑은 이에 불법해서 행정정송을 제기한다. B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은은 불법해서 제기한다. 1번. 조금 난이도가 있다면 사례형이고 날짜가 나오죠. 1번. 갑이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법원이 집행정지할 때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집행정지의 경우는 뭡니까? 본안 청구가 적법할 것, 적법한 소송 계속 중에 있을 것은 요건이잖아. 만약에 본안 청구의 적법성은 제가 뭐라고 했어? 본안 청구가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춰서 소송 계속 중에 있을 것, 그 이야기였잖아. 그런데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1번. 갑이 날짜가 나오는 1월 5일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3월 29일 날 1월에 영업정지, 3개월, 1개월을 줄어들었죠? 변경하는 제결이 있었고, 제결서 정부는 4월 2일에 송달을 받았죠? 그럼 일단 뭐야? 대상적격의 문제하고 제소기간의 문제는 구분되어야 되겠죠? 대상적격은 언제야? 대상적격은 1월 5일 날 통지받았죠? 통지를 받았고요. 그러면 통지받았으니까 그게 되는데 처음에 1월 5일 날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이 발생한 거죠? 발생을 한 거야.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줄어든 거잖아. 그럼 줄어들면 줄어든 게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3개월을 1개월로 변경했으니까 2개월이 줄어든 거잖아. 그러면 1월 5일부터 뭐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언제를 기준해? 1월 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잖아. 송달은 언제지? 4월 2일 날 송달받았죠? 이걸 기준으로 90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1년이 되겠죠? 바로 대상은 1월 5일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지만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기 때문에 4월 2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나름대로 지문을...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실사회문제에서 문제에서 여러 번 봤던 패턴이죠? 그래서 2번 틀렸죠? X. 3번. 의무행심판을 제기해서 처분 명령 제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명하고 안 하면 직접 처분. 이게 틀렸죠? 이것도 뭐였습니까? 일단 의무행심판에서 처분 명령 제기했죠? 그런데 안 하면 뭐가 돼? 직접 처분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직접 처분하는 거 아니고 시정명령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지? 신청이 필수적이죠. 행정심판에서 직권으로 안 된다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행정심판에서 재처분 의무 그리고 안 할 때 직접 처분. 의무행심판에서 직접 처분이 가능한데 이것도 839페이지. 교재, 일반 행정직 교재로 83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또 중간에 킬러 지문들, 낫, 엑스 이런 거 다 중간중간에 함정지문으로 심어놓은 게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보시면 되죠. 딱 보니까 신청, 과로의고, 낫, 직권 그대로 있죠? 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몇 번 봤던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거 틀렸죠? 3말 X. 4번. 건축어가 거부처분 제기했을 때 인용되어서나 기속력에서 다시 거부처분 하면 거부처분이 취소가 됐죠? 재처분 의무인데 안 하면 간접강제가 할 수 있잖아. 물론 그것도 신청만 되고 신청만 되는 거죠. 그런데 했는데 기속력에 위반되면 무효잖아. 무효는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죠. 4번이 맞는 질문. 정답은 4번. 1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것도 뒤에 있는 게 사례행위인데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라 했던 거 기억납니까? 특수인과들. 재개발조합. 설립단계. 관리처분 계획 아닌 단계. 인감 및 고시를 받은 단계. 그걸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딱 그거입니다. 먼저 조합 설립인과를 받은 후 기억이죠? 그리고 관리처분이 1단계고요. 관리처분 된 의결이 2단계였죠?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3단계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조합원 갑은 관리처분 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 5분의 4 이상이 결핵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의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의 무효를 주장해서 소송 다투고 한 자. 이 문제 패턴은 조금 신선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1단계, 2단계, 3단계 했던 그 포맷이 그냥 그대로도 반복이죠? 그럼 기억. 1번. 기억과 디거스의 인과의 강학상 법적 성격을 통해다. 이거 틀렸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이거 잘 나온다 했잖아. 설립인과는 설권적행이지만 설립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안을 인과하는 건 뭐라고 했어? 이거 그냥 보통 보통 통상적인 인과라고 했잖아.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과파트의 특수인과였고 제가 했던 300 고개 몇 페이지입니까? 338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이고 군문 수업들만 찾아봅시다. 군문 교재에 있는 분들은 역시 거기에 보시면 302페이지, 303페이지죠? 아마 단과 들었던 학생들은 그 위에 여백에 제가 트리노트 두 개 그려놨잖아. 그리고 1단계, 2단계 설명. 그리고 문제풀이 들었던 학생들도 제가 문제에서 이거 한 번 두 트리노트로 그려줬던 적이 있죠? 그래서 단계별로 보자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설립인과는 설권적행이지.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뭐도 주의하라. 설립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인과하는 것은 아마 박스의 책의 오른쪽 위에 인과 한 번 더 동그라미 쳐가지고 주의해서 보시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건 통상적인인가요? 그런데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틀렸죠? X. 2번, 갑이 니언에 대해서 소송을 다투려면 A재건축정비사업을 조합을 상대로 민사업. 니언은 뭐야? 관리처분 계획이죠? 이거는 이제 설립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소송이야. 그래서 2단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민사업은 틀렸죠? X. 3번, 갑이 리얼에 대해서 소송을 다투려면 관리처분 계획이죠. 인감이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는 관리처분 계획이 뭐가 돼? 인가고 처분이 되겠죠? 그때는 항고소송이다. 3번이 맞는 질문이래요. 4번, 리얼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 B구청장을 피우는다. 이것도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한 번 급됐는데 행정청이 인간은 보충적인 거죠? 그런데 대상이 된 건 인간을 다투는 게 아니라 뭐를 다투는 거야? 관리처분 계획을 다투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건 조합이잖아. 그리고 조합은 뭐야?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주체면서 행정청이 동시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우는 B구청장이 아니라 A조합이다. A조합이죠. A조합이 피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질문이죠? 이것도 우리가 변호사 모의시험에 있는데 한 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 되는데 누가 피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안 물어봤는데 고나마 좀 신선하다면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3번에서도 워낙 확실하게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B구청장이 아니라 A조합을 상대로 하는 거죠. 인간을 다투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4번 B구청장이 아니라 A조합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마지막 20번. 행정쟁송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심판의 재결에도 판결 같은 기판이 인정되고 틀렸죠? 이것도 재결의 경우는 재결은 기판이 안 생기죠? 그래서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이거 틀렸죠? X. 2번. 무효인데 취소는 재결할 수 있죠? 재소기한 제한이 없다. 있죠? 이것도 봤던 이야기 틀린 것. 3번. 거부처분 소송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규상, 조류상 신청권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테마고요. 그리고 거부인과 신청인의 실체적인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에 중단 지장을 초래한 것까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3번 질문은 뒤에가 틀렸죠. 밑에 해석을 했죠? 실체적인 권리 행사를 권리 행사할 때 중단 지장을 초래한 것도 포함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 X. 4번. 이것도 우리가 맨날 봤던 행정심판에서 불고지 오고지는 뭐 할 때만 행정심판의 경우만 되지 법까지 행정소송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늘 봤던 거. 오늘 해설강에 늘 봤던 거죠. 이게 해설의 다야.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맨날 봤던 거. 책에서 늘 다뤘던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완전 뭐예요? 마지막 문제까지 그냥 상당히 평이하죠. 그래서 이건 평이하다는 게 결국 그런 거죠.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쉬워. 어려움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 국가지 갈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한두 문제 틀리면 오히려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치명적인. 물론 아무리 쉽게 나와도 완벽하게 만점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인데 만약에 이거 그대로 우리가 모의고사 그동안 쳐왔던 그렇다면 실수만 안 했다면 사실 만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우리 수험생들이 워낙 어렵게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친 그 수준대로 한다면 이거는 사실 만점에 가깝게 받고 혹시 실수하면 하나 정도까지 먹겠지만 두 개, 세 개에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물론 또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전체 여러분들이 카트라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등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행정법에 국가시켜 본다면 실수로 하나 정도 두 개에도 조금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두 개도 조금은 아쉽고 세 개부터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지만 시험을 못 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문제 난이도나 수준들이 상당히 평이했죠. 평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서를 들어보니까 다 우리가 진짜 실전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다 봐왔던, 모의에서 봤던 지문들이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직 지방기 다 끝났고요. 군문심의 알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험은, 이야기를 제가 첫 시간에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시험 지원을 해서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일단 당락은 확정이 됐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답안지가 받고 물론 복수정답 처리하고 이재기하면 받은 건데 행정법은 복수정답 이재기 받을 만한 문제도 없어. 그래서 이미 답안지는 제출되어 있죠. 결과가 달라지진 않죠. 아직 여러분들 모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괜히 왈가왈바하지 마시고 시험 칠 때까지, 발표 날 때까지는 그냥 편하게 시십시오.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군문 준비하신 분들 아직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풀만 안 되지만 국가직 지방, 특히 지방직에 많은 노력하셨던 분들은 일단 발표 날 때 한 달 정도 있죠. 한 달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괜히 먼저 미리 땡겨서 준비하고 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그냥 푹 쉬시고 이런 커뮤니티는 아닌데 굳거리지 마십시오. 덜락날락하면 정신건강만 나빠집니다. 카트라인에, 저도 옛날에 경험 있잖아요. 카트라인에 있으면 괜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또 해마다 보면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갖고 카트라인이 얼마가 되고 그거 분석하고 또 그거 가지고 서로 괜히 공연하게 마음만 상합니다. 마음만 상하니까 그냥 가봐야 그래도 결론은 안 달라집니다. 결론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발표 날 때까지 그냥 왈가왈바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편하게 휴식 가지고 발표 날고 하면 그 다음에 따로 다시 준비하셔도 늦지는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군문 준비하시면 바민교수 삼아가지고 군문 그 점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제 경향을 우리가 보시지 않겠지만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그때 출제하는 사람의 쪼대로 가는 거죠. 쪼대로 가는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약간 비관적으로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걸 전제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군문 준비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 부분은 좀 가만히 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지구급 행정법 청론 기출문제에서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